엄지손가락들어 엄지손가락들어 엄지들어 엄지 엄지 엄지들라고 엄지해 킬도 니가 먹었잖아 엄지하라고 엄지 엄지 아지르는 제가 못해요 아지르는 멀티태스킹이 되야되는데 그 사람같기도 하고 내가 안타깝게도 그게 잘 안돼 멀티태스킹이 그니까 이게 나는 이미 멀티를 어느정도 하고 있단 말이야 방송하고 있고 불금 틀어야 되고 어느정도 멀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지르까지 합세하면은 망해버려 망해버려 그냥 무너져버려 그정도 멀티태스킹이 안되기 때문에 아지르는 내가 몇번 도전을 해봤는데 진짜 형 형치고는 괜찮은데요? 이정도가 극찬이야 가장 내가 가장 들었던 극찬 어? 해물림 아지르 치고 괜찮은데? 꼭 앞에 수식어가 붙어 어... 그정도가 극찬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안하는게 맞다 어... 나도 저... 상혁이 아지르 볼 때마다 너무 쉽게 하는거 같아 보이니까 나도 저렇게 나도 저렇게 나도 어? 꼭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어... 아이 창영씨 뭐라구요? 궁킬지마다 5만 어시당 마이너스 1만 오케이! 도전! 미퍼 아이디가 이상하다고? 딜도 잘 박는 딜러? 하... 하...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평상시에 그 뭐랄까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1도 안 이상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저도 상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뿐이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딜러니까 딜을 잘 넣는다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모든 표현들이 다 이상해진거야 어... 원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자연스러운 표현들도 이제 제약을 받게 되는거지 오케이 앟 앟 앟 앟 이거 안 맞았으면 들기요 싸비득인데 까비 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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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딜 넣고 아코 세탁소님께서 3인인상 궁쓰기 미션 도전은 잠시 뒤에 여유 있을 때 제가 받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급박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세탁소씨 꼭 해내겠습니다 제가 명예 미션은 늘 못했지만 3인인상 궁 아 현실적이다 충분히 가능하다 아아 만화 낭비 이런 세상에 만화 한방울 안나오는 미드에서 오케이 세차게 바라겠다 아아 그걸 웬만하면 안쓸려 그랬는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그냥 쐈습니다 쿨하게 좋아 오리아나 궁이름 맞추면 만원 예 어 야 이거 좀 알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행성에 관련된거야 저 스킬 또 저렇게 생겼잖아 뭐 행성 폭발 행성 파괴 이런거야 파괴보다 폭발이 어울리는데 행성 충돌 행성 폭발 충격파라 충격파라 충격적이다 아 충격파했다니 아니 근데 왜 사진을 저렇게 해놨어 아니 어 아니 이게 전단지에다가 아니 이거 과 과대 광고 아니야 어? 영화 포스터에다가 고질라 그려놓고 고질라 5분 나오는거랑 뭐가 달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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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카로우 벗는데 물약은 못먹었지만 까비 어 사이온군 아 근데 지금 이거 아 정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거 같은데 탑 차이도 마찬가지고 탑하고 정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정글이 지금 너무 갱을 지금 안다니고 있고 그러면 뭔가 오브젝트를 먹던지 뭔가 유효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리고 탑이 계속 지금 말리고 있어서 정글이 탑을 봐줬는데 탑이 말린건가 그래서 지금 양라인이 다 말린건가? 일단은 저는 정상컨디션으로 타밍중이니까 내가 좀더 정글하고 탑의 부담감을 덜어줘야 된다 저 비에고 윤가리 먹는거 봐줘야돼 자 적을 처치했습니다 고 가자 아 왔으면 킬인데 이거 쟤 나를 유혹하려는 건가? 약간 유혹의 쏘나타 느낌이 나는데? 어? 아이비 누나? 마자이 누나? 약간 느낌이 나 괜히 나를 들어오게 하려는 그런 허튼 수작이 보인다랄까? 나이스 개그 이거지 그래 우리가 갱홍이 진짜 좋은디 계속 이렇게 하자고 친구야 따봉 엄지 손가락 들어 엄지 손가락 들어 엄지 손가락 들어 엄지 들어 엄지 엄지 들라고 엄지 해 킬 또 니가 먹었잖아 엄지 하라고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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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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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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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꺾였습니다 주짓수로 엄지 손가락 꺾였습니다 주짓수로 적 팀한테 이런 세상에 엄지가 지금 ㄴ 자예요 이건 트롤이엇다 리얼 비에고가 트롤이지 이거 엄지 안해주는거는 말이 안돼 버스기사분들이 10년지기인데 버스 교차지점에서 지나가는데 창문 열고 따봉 안해준거야 어? 그럼 마을버스도 노선에서 벗어나서 쫓아나서 쫓아간다니까 이봐 김기사 엄지 해야지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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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갈 수 밖에 없어 간다 아깝다 도명 가긴 줄 알았는데 살짝 벗어나버렸네 아깝다 이거 노궁이다 이거 아깝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게 전력을 그냥 바로 먹으면 돼 아 근데 진짜 속상하다 엄지를 끝까지 안해주네 이런거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또 잘하면 또 해봐야지 아 엄지냐 타워 골드냐 엄지다 엄지를 선택한다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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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줌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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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가자 온김에 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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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엄지 이제 엄지 안해주네 그래도 이득 많이 봤다 엄지 운영법으로 엄지 엄지 나이스 나는 iler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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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그로기 상태라서 지금 못 오니까 내가 이런 타이밍을 틈타서 여기에 지원을 해준다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나이스 아! W! 2로 먼저 받았어야 했는데 까비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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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한방미수 아아아아 드디어 아아아아 있잖아 이거봐 있다니까 그냥 저친구 기준이 높아서 칭찬듣기가 힘든 유형이었던거야 아아아아 드디어 아아아 드디어 시원하네 이제 바텀 내가 밀까요? 이응 이응 욕 많이 남아서 사이온이 낫겠다 응 올라갑니다 올라프 놀라잼있네 희히히히히히 희히히히히히uste 한방미수 뛰어 나중에 지금은 작은미수 무리한무탁을 하고있어 아아아아아!! 맞았네 할껄그냥 잡은거 같은데 방금 그쵸 내가 딜이 세니까 여기다 근데 이거 깔아두면 이득 볼 때가 많다 이거 봐봐 아 까지 마무리 되나? 오케이 굿 자 봐봐 그렇지 생각 못했지 이 녀석 개굿 공을 붙여놓은 공은 우리 티어에서 잘 생각을 안하게 돼 옛날에 오리아나 전성기 시절 때는 이런 공들 다들 잘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리아나가 진짜 찾아보기 힘든 녀석이 됐어 그냥 우리가 청둥오리 청둥오리야 천연기념으로 오리 있잖아 그런 오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공신경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잘 까먹어 3인 이상 공 써야되지? 오케이 도착해 드디어 공킬 It 뚜기는 아 넘어가고싶어 epilealg쌤 나니 나니 하하하하 아이 꼬비 가미 그래도 이득많이 맞다 자 우리 쌍둥이까지 하나 밀었잖아 상당한 이득을 보았습니다 개그 가자 친구들 야 이거 뭐 이러냐 야 이거 우리밖에 없고 얘들아 야 안먹는데 가지 말자 일단 궁농기 참아 한번 참아 빨려 들어온다 이제 아니 궁 써야겠다 어쩔 수 없다 궁 안쓰면 놓칠판이야 이가 한마디로 돌기 때문에 가자! 어 니즐이야 야 너어제 선 넘는다 니가 나 이길라고 놀라운 피지컬이 나를 응 안맞아? 이건 무조건 지는 각이다 형타만 맞았는데 지는거 보니까 못이기는 각이야 피가 너무 없었네요 까비 아니 근데 이즈리얼 이거 왜 이렇게 몸빵이 좋지? 3위일체 땜에 그런가? 원래 이정도 성장차이 나면은 내가 QW하면 이즈 반피 달아야되는데 생각보다 딜이 많이 안단다 아이오니아를 가서 그런가? 잘했던거 같은데 왜 이사친이지? 어 방송을 보신지 몇년 안되셨군요 상당히 저희 방송에서 아 높은 스코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우 만족할만한 성과죠 아 와 뭐야 대고 대고 야 미쳤어 다 빨아들였어 가즈어 투템 나이스 하하하하 이게 오리아난데요 어땠나요? 저의 옥으로 재미있었나요? 아 지렸다 어 거의 저 공재관이 아 거의 이강인급이었어요 이런 세상에 아 줄사람 없을 땐 그냥 서포트 주면 돼 어 일단 서포트를 해주셨다는거 자체가 감사한 일이야 서포트이 멸종되면은 또 다섯 포지션을 다 저거하고 힘드니까 잘하셨네 이만천딜 이런 세상에 미드랑 잘줬다 그래 이거 봐 줄사람 애매할때는 서포트 주면 돼 어? 서포트 때문에 이긴거다 아 나이스 개구 요뀌 요관이 divorce 젤리 이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